오늘의 영상 포인트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거는 배그에서 김원혜와 구라로만 대화하기 대충 10분 내내 구라만 깐다는 소리다 대충 이렇게 하는 룰이다 오늘도 부부싸움을 하는지는 이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럼 즐거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거는 배그에서 김원혜와 구라로만 대화하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구라를 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김계정 잘생겼다 김원혜는 날씬하다 아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그거 아니죠 일단은 비행기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이고 비행기 타자마자? 진실을 얘기할 때마다 만원? 그치 그리고 저번이랑 똑같이 기절 1회당 만원 정립 기절로? 킬로 같지 나 킬로 킬로? 어 킬로 킬로 그거 완전 그냥 내가 기절시킨거 뺏어먹겠다는거 아니야 아 그렇지 않지 자 시작 안했어요 어 안했어요 와 진짜 김원혜랑 같이하는 게임 너무 기대된다 오 정말 저도 기대해야 된다 우리는 헬리패드를 안갈거에요 헬리패드가 어디 안있나요?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지 않나? 바보 아니에요? 자 안 내립니다 저 저도 안 내렸어요 아 하나도 안 웃겨 왜 안 내리냐고 할 뻔했네요 어 팀 한 명도 아나요? 적들 완전 없어요 깨끗한 상공 오 대놈대도 안 보이네요 당신 어디 갈건가요? 저는 중앙에 갈겁니다 네네 저 멀리 떨어졌어요 어 거기에 적 없어요 어어어 그렇습니까? 네 거기에 적 없어요 어어 발소리 안나요 어어 여기 없네요 지금 안 가고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네 오래 했네요 이거지 아니 여기서는 멈춰야지 그래도 비행기 타고 시작하자 그래 여기선 너무 헷갈려 힘들 것 같아 이거 산업하자 너무 안 잡히네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영어보다 어려운데? 한참 어려운데 야 사과 한번 다시 받아봐 사람들이 너 사과 받는 건 좋아하더라고 그렇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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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이 아저씨 그 아저씨 닮았다 불효구름은 아저씨 노래 부르는 아저씨는 나나요? 하하하하 세상에 야 나도 노래 부를 수 있어 하하하하 그 노래 부르는 장발의 아저씨 아 전인권 아저씨 선글라스 끼고 장발이면 다 전인권 아저씨 어디 갈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음 어 저는 안 찍어볼게요 어? 따라오지 마세요 저 안 따라갈거에요 네 따라오지 마세요 아이고 뇌정기가 안 오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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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전 아직 안 내렸거든요 저도 안 내렸어요 네 확실히 산업맵은 컴퓨터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플레이 할 수 있지 않나 네?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람이 아 우리 주변에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없어요 너무 많은데요? 없어요 어? 당신 해핑에 사람이 없어요 하하하하 네네 하나도 큰일 안났어요 도와주지 말까요? 어 도와주지 말까요? 도와주지 말까요? 조명기 좀 해봐요 자 이번엔 당신이 한 번 골라보겠어? 사이란 가자! 미리 얘기 놓는 거야? 맞아요 제가 신수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힘들지 않다 하나도 안 힘드네 게임하면서 이렇게 편한 적 처음이야 왜? 그 사람이 있어요 어 사람인가요? 네 사람이요 깜짝 놀라진 않았어요 잠깐만요 어? 크지 않은 폭탄 소리가 안 나요 어? 저 그냥 여기 있어도 될까요? 될 거 같아요 저는 안전해요 일단은 조금 더 당신한테 멀리 떨어져 볼게요 발소리가 당신 발소리만 들려요 어 뭐라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잘 가네요 제 주변에서 당신 발소리만 들려요 어 내 발소리 아닌 거 같은데? 네? 어 내 발소리 아닌 거 같은데? 그니까 저기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? 아니죠 아니죠 아 어 맞다 어 어 왜? 아 그러면은 이경 걸린 거네요 아 내 뒤에 있어요 그러면 가서 어? 없어요 어 아 아 진짜 잘하시네요 하나도 안 쉬워요 너무 어렵네요 저는 사람인가 보네 와 몇 킬이야 아이고 앞에 있었네요 진짜 갔네 지금 올바른 말 한번 하셨고 그리고 저는 4킬 계속 원하시면 5만원입니다 변집할 때도 힘들겠는데? 그니까 아 여기 가자 어디? 지금 찍지 않은 곳 너핑 가자 너핑 슈로 바로 거리로 들어가자 이 위에 올라가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음 그래 말 진짜 잘 듣는다 그래서 내가 널 싫어해 어 어 마음의 상처 안 입었니? 아 너무 상처야 루이스? 루이스 루이스 많이 걸 것 같긴 한다 어? 어? 나 시작하고 했어? 탔을 때 하지 않았지? 안 그래 헬로 적은 없네 어 어떡하지? 나 너무 잘 내렸어 으악 깜짝이야 와 와 아무도 안 깜짝 놀랐네 안 살리러 간다 나 진짜 너무 잘한다 이건 얘기하고 싶어 그냥 나 자신한테 실망했어 복수를 하진 않을게 나 지금 내 옆에 있어 어? 없네? 진짜 있었다는 거야? 내 옆에 없어 아니 있어 진짜 잘할게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사람이네 음 컴퓨터를 봐 컴뷰 타겠다 이건 사람 둘이 팀 맞지 않아? 데이플라는 중 하니 eben 아 너무 웃긴 해 princess 실수 한거지? 이건 팀이 잖아 팀이라고 생각한거지? 아 맞아 아 거짓말 두 번? 아니 오른말 두 번 어? 김계정이다 생각해 야 오 campus 깜짝 놀랐어 아하하하 이게 요즘 춤이야 야 나한테 훈수 Ivann 던질까말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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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롱도 똑같이 생겼네? 오 씨... 이번에는... 네가 찍어봐! 음! 거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? 내 생각에 거긴 너무 좋아서 거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갈려고! 내 말하는 게 정말 성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야 난 사람이 된 것 같은데? 그래도 그건 아니었는데? 하하... 못하고? 여기서 진심이 튀어나와 버렸네 이건 인정 안 하지? 아 당연히 인정 안 하는 부분이죠 저는... 굉장히 이런 거에 있어서 확고하지 않은 남자입니다 아 되게 멋없는 말인데 너무 멋있게 말했다 그치? 이 소리는? 엄청나게 근차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? 아... 이거는... 엄청 큰 당신의 소리였네 엄청나게 무겁고 큰 당신의 소리였어 내 차 소리였어 야 나 총이 너무 많아 이 총 괜찮을까? 총알이 많다고 말한 거니? 아니 아니 그니까 좋은 총을 들고 있다는 거지? 내 짐지가 않았어 아니 지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설명이오죠 안녕하세요 우와! 없어! 하하하하 나 못하겠다 이거 나도 못하겠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한 번 할래? 여기서는 그냥 라이트하게 가자 대답만 거짓말로 하는 거야 대답만? 여기서 네가 저기 가자 해봐 저기 가자 싫어! 하하하하 당황스러워도 뭐 대답 안 하면 되겠네 대답을 꼭 하기 하하하하 나 혼자 얘기하는 거야? 나 혼자 아 그럼 괜찮지 아 저러네 아 대답만 무조건? 대답만 그러면 아 제 사람이네 제 사람인 거 같아 그것도 괜찮지 상관없는 거지 그렇지 사람이다 네가 해봐 사람이다 사람 아니야! 하하하하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? 마지막 판 진짜 딱 잘해보고 딱 끝냅시다 싫어 내가 노래 불러줄 테니까 감상평을 들려주세요 싫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은 가지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 솔직한 말이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내려야겠지? 아니 이번 판은 제가 캐리합니다 이거 딱 끝나고 병원 가면 될 거 같습니다 싫어 싫어 응 무조건 싫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? 다 부정적으로 하면 될 거 같은데? 아닌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팀 있다 팀 있다 한 팀 딱 딱 한 팀? 아니다 아니다 뭐지? 두 팀 있네 저기 반대병 건물 bug 수정 난 그냥 잘못 내리던 말 딱 항상 똑같은 거야 맞아맞아 싸운다 싸운다 Russians pam 왜 이렇게 잘 던지지? 그니까 하하하 지금 끝나! 끝나지 않은 거잖아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총합 얼마죠? 지금 8! 저 10만원 내놔, 2만원 알겠습니다, 2만원 내놔 지금 2만원 드릴게요 아 그걸로 주지 말고 계좌이체 해주세요 실어 현금으로 가져가세요 계좌이체 해주세요! 아 계좌이체~~ 2만원 가져가세요 끝! 뭔 소리야? 1 2 2 2 42 3 4 5 5 6 6